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친이 지 엄마인 줄 알고 맨날 쳤지 짠어 소리 해대다가 버림받은 그런 찌질이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찌질찌질 징징이의 최후. 원제. 징징대는 남친. 너무 지칩니다. 방탈 죄송해요. 저랑 남친은 20대 후반 커플이고 만난 지는 5년 됐습니다. 처음 만날 때 취준생이었던 남친은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친은 어느덧 직장인 1년차가 되었고 저는 지난 6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알바를 병행해가며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 초부터 그랬어요. 남친 저보다 2살 아래에요. 저한테 서운한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운하다는 소리를 너무 자주 듣다보니까 사람이 지치는거에요. 그래서 한번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뒤로 서운하다는 얘기가 줄긴 했는데요. 그 대신에 어린아이들처럼 막 그런 징징거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친이 대학생 때는 시험과 작품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힘들어하며 징징거렸는데 이때는 그냥 다 들어줬어요. 아니 오히려 기운 내라고 매번 다독이고 챙겨주고 그랬죠. 또 방학 때 알바를 하는데 오전에 아이씨 출근하기 싫어. 우리 점장님 너무 싫어. 이러면서 막 징징거렸는데 저도 그때 회사일로 힘든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털어놓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걸 넘어서 연인이면 서로를 의지하면서 들어주는게 맞는거니까 여친이 내가 위로를 해주는게 옳다 여기고 다 들어줬어요. 다독이고 그랬는데 작년에 취합을 하면서부터는 남친의 그 징징거림이 극에 달해가지고 진짜 너무 심해요. 정말입니다. 진짜 단 하루도 안 그러고 매일 아침마다 아이씨 오늘 출근이야. 나 오늘 야근해야 돼. 이제야 퇴근한다. 아이씨 너무 힘들어 자기야. 힘들어 죽겠어. 등등등. 매일 아침부터 일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이런식으로 징징거리는 카톡을 보내왔어요. 심지어 자기네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던 날에는 나 이제 밥 안 먹어. 지금 게임 중이야. 아이씨 게임을 또 한대. 너무 싫어 자기야. 이러다가 잠은 언제 잘지 모르겠네. 아이씨 겨우 끝났다. 이제야 잘 것 같아. 등등등. 그렇게 1박 2일 동안 주고받은 수십개의 카톡에서 유유가 빠진 문장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요. 이날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아픈 티 내고 우울한 티 내면 남친이 마음 편히 못 놀까 싶어서 일부러 더 밝게 자기야 그래 기운 내고 잘 다녀와. 조금만 참아. 뭐 이런 응원 메시지만 잔뜩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계속 돌아오는 대답들. 그 모든 문장에서 우울한 표시. 유유. 어휴. 진짜 하루 종일 징징거리니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저도 기운 쭉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봤자 겨우 카톡인데 왜 그래? 이런 말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게 카톡뿐이면 어찌어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 데이트할 때도 똑같아요. 회사 얘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들어주고 위로와 함께 조언을 구하면 진지하게 답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말투 표정 한숨까지 진짜 사람기가 다 빨립니다. 아씨 내일 출근하기 짱 싫어. 너무 싫다. 힘내라고 다독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니까. 그러다 한 번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한 번은. 이 남자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 싶어가지고 자기야 그렇게 힘들면 일을 그만두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조언을 제 나름 진지하게 했는데 이거는 뭐 말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계속 아씨 힘들다니까. 이러면서 징징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야 무조건 참고 견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라서 제 나름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진지하게 말을 했던 건데 야씨 나 일 그만두면 뭐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또 징징징. 그래? 그럼 자기가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씨 나 힘들다니까. 아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징징징.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하는 게 너무 지치고 그래서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친의 이런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 지금 저도 많이 힘들고 또 남친 징징거리는 거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래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러는 걸까 하는 마음에 내가 옆에서 조금 더 챙겨줘야겠다.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줬고요. 그거 외에 데이트할 때도 계속 배려해주면서 들어주면서 동시에 남친이 징징거려도 더 열심히 들어주고 다독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 남친이 대뜸 야씨 팔자 좋은 꽁꽁이는 정말 좋겠다. 팔자가 아주 좋아. 나는 맨날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만 하는데 너 팔자 좋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일을 쉬면서 공부만 한다고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팔자가 좋네. 이러면서 사람을 비꼰 거죠. 물론 팔자가 좋다라는 그 말 의미만 놓고 보면 좋은 말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말투랑 눈빛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만 일을 하고 남친은 대학생, 취준생, 즉 일을 아예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기간 내내 진짜 단 한 번도 야 너 팔자 참 좋다. 일 안 해서 좋겠다. 이런 말 해본 적 없고요. 눈치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볼까봐 제가 더 조심을 했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자기는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쉬는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1년이지만 나는 6년을 안 쉬며 일을 했고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에도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다 지켜보고 알면서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남친 힘들어하는 걸 하나도 몰라주고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나쁜 여친인 건가요? 심성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남친의 작은 투정도 못 받아주는 그런 년 말이죠. 아무튼 지난 1년을 하루하루 꾹꾹 참고 또 참았는데 어제 저 소리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 자꾸 왜 이래 너의 이런 행동들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늘 말하고 싶었는데 참다 참다 이제야 말을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마 이랬더니 정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나 힘들고 슬픈 거 절대 말하지 말라 이거네 와 이거 무서워서 하소연도 못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 야 진짜 몰랐다 그래 이제 안 할게 됐지? 라는 이 모습에서 아 괜히 말을 꺼냈구나 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 써봐요 지금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여기서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 자꾸만 헤어지고 싶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쓴이 도대체 저런 걸 왜 만나는 겁니까? 저런 사람은요 남친이 아니고 친구 지인으로도 두지 않는 게 옳아요. 부정적인 건 금방 전염이 되니까요. 쓴이 정신건강을 위해 그 남자는 이제라도 놔주세요. 댓글 야 동성 친구가 저렇게 징징거려도 패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있으니 참 오래도 참았네. 어여 도망가요. 2번 아니 이게 뭐야? 혹시 아들내미 키우는 거 아닌가? 철도 없고 공감능력도 없고 배려심도 아예 없네? 고딩 아니 사춘기 중딩도 절 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지. 달달달달 댓글 중딩이 뭐야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절해요. 초 6학년 우리 아들내미 어찌나 시크한지 가끔은 엄마 엄마 이렇게 징징거렸던 아기 시절이 그립습니다. 3번 바로 이런 걸 보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죠. 저도 주변인 중 하나가 징징되는 건 몇 년이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손절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 건데요. 저런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희망 따위 단 일도 없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버리세요. 이제 징징대는 인간들은 초반부터 바로바로 차단하니까 어머나 삶이 너무 윤택하고 좋아. 4번 아니 애 새끼도 아니고 징징거리는 거 이거 적당히 해야지. 특히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팔자 좋네 이런 소리 해다는 거 보면은 이건 뭐 대가리가 꽃받친 것 같은데 말이지. 더 이상 깃발리지 말고 지금 당장 처단해 버리세요. 징징거리는 건 자기 엄마한테는 하는 겁니다. 5번 혹시 쓴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님이 딱 그거예요. 그 남자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6번 답 없어. 무조건 헤어져.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거야. 5년이나 만났으니까 뭐 안 힘들 리가 없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야 내가 오지게 시간 낭비했구나. 이걸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고? 어. 7번 이건 뭐 책임감도 없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금지는 물론 아주 작은 보람. 또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있는데 또 님도 그걸 알고 있구만. 도대체 왜 참고 만납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공부에 집중해서 남은 인생은 보다 더 멋지게 살길 바랍니다. 후기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헤어지기로 했어요. 뭐 오지게 징징거렸지만 잘랐습니다. 이제 너무 지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제가 잘 잊을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야 그래 그때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 댓글 1번 그래도 헤어졌다니 정말 다행이네. 5년의 세월보다 쓴이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해요. 쓴이는 감정 쓰레기통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행복한 길만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번 이놈 저놈 그놈 그지같은 놈까지 다 만나본 이 언니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바로 미러링이 답이다. 이거지. 나 출근해. 나 야근이야.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이러면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흠 그래 나도 힘들어. 끌 끌 끌 여하튼 뭐 헤어졌다니 다행이고 이젠 안전입을 하길 바래. 3번 제가 아는 언니가 딱 저랬어요. 같이 알바했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야 오늘 손님이 왜 없냐 힝 이러고 손님이 많으면 아 힘들어 이러고 비가 오면 아 습해 그지같아 이러고 해가 뜨면 아 더워 뒤지겠다. 이래가지고 손절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이런 걸 보고 징징거린다고 하는데 경상도 남쪽에서는 지 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남자 새끼 지 짜고 있네 이렇게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 짜는 소리 해야 되면은 이게 하품같아. 전념이 돼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다운돼. 그지같아. 잘라야죠. 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